가정의 달인 5월, 그중 5월 8일인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인천공항 제7여객터미널 밀레니엄 홀에서 인천공항 트롯페스타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공연으로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위, 멋진 태권도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신나는 노래에 맞추어 격파술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사장님이신 이학재 사장님이 무대에 올라와 주시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따뜻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트롯페스타의 주인공들, 바로 이찬원의 달콤한 라이브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사랑을 가득 담은 팬서비스까지 보여주며 또 한 번의 추억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곳이 콘서트장인지 인천공항인지 모를 만큼 팬분들의 애정과 함성으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인천공항 트롯페스타. 공연을 안전하게 즐겨주신 팬분들과 좋은 무대를 보여주신 이찬원, 황윤성, 그리고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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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